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작품 공모 아시아 최고며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에서 마임경연대회 참가접수를 받습니다. 접수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며 참가자격은 일반인, 대학동아리 등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. 작품 주제는 기계, 전기, 건설 등 산업대회, 학교안전과 보건위생 등 실생활안전이며 접수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춘천마임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조심조심 코리아 마임작품 공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